자 이번 시간은요 244페이지죠 자 투자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듣고 계시는데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위험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도 알으셔야 되고 그 위험을 유발하는 애들이 어떤 요인이 있다라는 거 위험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바라는 게 수익률이죠 그때 이제 기대의 승률과 요구 승률의 관계 또는 요구 승률의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적으로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고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 위험을 전가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딱 떠올리고 그 안에 어떻던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만 연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논의의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이게 처음에 듣는 것보다는 두 번째가 낫고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들을 때가 훨씬 낮아요 이게 반복 학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을 들으셔가지고 아이고 저게 다 무슨 소리야 이런 것 있죠 그거는 여러분만 느끼는 그건 아니고 불편함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 들으면 다 똑같죠 우리가 학창철에 수학이나 영어 내용을 딱 듣고 무슨 말인지 다 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포자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시면 돼요 거기 244페이지에 가면 위험 분석과 평균 문산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이게 위험 분석에 가게 되면요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때 보면요 이 수익을 먼저 우리가 측정하잖아요 이 수익의 기대치, 기대값은요 이거는 우리가 확률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거를 확률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수익이 미래 수익이라는 거죠 미래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정보가 확률이에요 미래 경제 환경이 괜찮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에 대한 일정한 확률값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정 수익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의 기대치라고 해서 기대 수익 계산은 확률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요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계산한다고 색이 틀리게 돼 있죠 그래서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요 이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있죠 얘네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어지는 이 부의 의미가 평균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건 평균 기대 수익률인데 여기서 주어지는 이 확률값에 대한 부분이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산술 평균한다고 그러고요 만약에 확률값이 20%, 30%, 50% 이런 식으로 확률의 값이 다르게 표시가 되면 우리가 가정 평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게요 만약에 확률순 확률이 50%, 불황일순 확률이 역시 50% 그럼 50대 50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확률 때는 한 10%, 불황일 때는 4%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곱하는 과정에서 얘도 100분 1이고 얘도 100분 1이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얘를 소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0.5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두 개 합하면 100이죠 100분의 50이니까 0.5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0.5 그러면 계산사항이 좀 편하죠 그러면 10 곱하기 0.5 하면 5% 나오죠 4 곱하기 0.5 하면 2% 나오죠 그러면 얘네 두 개, 황과 불황일 때 평균적인 우리가 값이 몇 프로냐면 7%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얘네 확률이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굳이 식을 이렇게 쓰지 않고 얘가 10%고 얘가 4%니까 두 개 더하면 14%잖아요 그렇죠? 14%의 절반이면 7%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산술평균한다고 얘기를 해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재상에서 명시가 돼 있는 거는요 245페이지 가면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의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발생 확률이 20%, 60%, 20% 이렇게 주어져 있는 케이스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백분율이기 때문에요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한 거죠 거기에 따라 수익률의 크기가 얘가 4%, 8%, 1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가중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50대 50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가중평균에 그럼 얘는 0.15, 100분의 20이니까 0.6으로 그 다음에 얘는 0.15, 그 다음에 이거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암산단 계산이 되죠 4 곱하기 0.2 하게 되면 0.8% 나오겠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0.6 하면 4.8% 이렇게 나올 거고요 13 곱하기 0.2 하면 2.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하면 이게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8.2%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확률을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기 쉬운 배율로만 나와주면 저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항상 우리가 알기 쉬운 쪽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변형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시간을 뺏기면서 오히려 답은 못 찾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답은 찾기는 찾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실전에 들어가셔서 계산 문제 요건이 있을 때는 마지막에 푸시는 거예요 저희가 요령을 추가로 알려드려요 여기서 4 곱하기 2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80 나온다고요 그죠? 8 곱하기 60 하면 480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13 곱하기 20 하면 260 나와요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820 나온다고요 그럼 점 찍으면 8.2%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어 그래 간단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오기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 라고 들어가 봤더니 여기 가로 쳐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그러면 또 형식이 달라지니까 또 힘든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일반적인 요령이다라는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5페이지에 가면 위험의 측정이라고 해놨죠 이 위험은 분산 또는 뭐로 측정하냐면요 표준 편차로 여러분들이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의 값을 갖다가 굳이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니까요 그거를 루트 씌워서 제곱근을 계산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문제 풀고 할 때 한번 푸는 요령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우리가 측정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요령은 뭐냐면요 기대 수익률이 8.2%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기대 수익률인데 결과가 4%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실현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의 차이가 그게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비관적일 때의 편차는 4%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8% 나오면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고 얘가 13%가 됐다면 한 5%의 편차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령은 우리가 이제 문제집에서 문제 이런 유형에서만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굳이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계산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건요 이 분산이라는 게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비교를 해서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그렇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가 취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이거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배 원리라는 것은요 두 개의 투자 대안에 두 개의 투자 대안에 뭐가 같으면요 기대의 수익률이 동일하면요 뭐가 작은 투자안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얘기고요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위험의 크기가 동일하면요 상대적으로 뭐가 크네 기대의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 이게 같아야 돼요 수익이 같거나 위험이 같았을 때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달랐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여가면 지문 1, 2번으로 돼 있죠 A의 기대치는 B보다 크거나 같지만 표준편차가 B보다 작을 때 A를 선택한다 이런 표현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박스가 나와 있죠 왼쪽에 여러분들이 박스를 보시게 되면 여기 칸을 활용해 볼까요? 네 그래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 그러면 또 연결이 또 안 된다고 그러실까봐 화면상에서 또 같이 보여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준편차가 있죠 자 A와 B의 두 개 투자안이 돼 있을 때요 얘가 수익률이 8%고요 얘도 수익률이 8%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편차가 얘가 2%고 얘가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와 B를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두 개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은 같죠 그럼 기대수익이 같으면 표준편차가 작은 A라는 투자안이 B라는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하고 D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자 C하고 D의 표준편차는 7%로 똑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C는 우리가 기대수익률이 12%고요 얘는 14%가 돼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표준편차가 같아요 그럼 위험이 같으면 이 투자자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를 선택하니까 D를 C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A와 B 중에서는 A가 B를 지배하고요 D하고 C 중에서는 D가 C를 지배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평균분산결정법의 문제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A하고 D를 놓고 선택하라고 그럴 때 그러면 D는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커요 그런데 A는 위험은 작지만 수익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변이 개수 또는 변동 개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수익에 따른 추가 위험의 크기를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나은 투자 대안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변이 또는 무슨 개수다 변동 개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변이 개수를 보시게 되면요 단위 수익률 당 위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이라는 게 분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로 시기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적인 사고로도 예전에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지문 안에 들어오기가 좀 힘든 게 사실 문제를 거의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론 문제를 내고 또 계산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냥 변이 개수 용어 정도만 최근에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균 문산 지배 원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이 또는 변동 개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다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변이 개수라는 것은요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커지면 변이 개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선택할 때는 상대적으로 변이 개수가 낮은 쪽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이 개수가 작은 쪽이 내가 추가 투자를 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작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계산에 대한 건 아니고 문제집에서 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예문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좀 편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나와 있는 평균 문산 지배 원리의 논리가 어떤 건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걸 우리가 문제화했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6쪽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죠 현대 투자 이론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원래는 위험을 줄이는 그죠? 축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단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건요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예 이 위험을 갖다가 줄이면서도 우리가 안정적인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포트폴리오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1번 2번 마코위치라는 학자에서 이게 지금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거니까 유명한 이론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 247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3번의 명시가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위험 및 수익이 저마다 다른 여러 개의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분산된 자산으로부터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도록 하는 자산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의 방법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산 투자라는 것은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 자동차에다가 투자하고요 B 자동차에다가 투자하고요 C 자동차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죠 동일한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면 동반 추락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자동차 산업에 일부는 전자사업에 일부는 철강 산업에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얘네들의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이 불황이고 자동차 산업이 불황일 때는 전자 쪽에서 수익이 크게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비슷하게 가져가도록 하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우신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이 있죠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최저 포트폴리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거기 247페이지에 보면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 있죠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포트폴리오 이론 안에서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는 것은요 체계적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용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요 분산 투자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이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되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이 체계적 위험은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거나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아니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확산이 되는 것은 시장의 모든 자산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고요 대신에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 예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히 타격을 많이 받은 게 항공, 여행, 관광 이쪽의 업종이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특히 외부하고의 교류라든가 입국 이런 것들이 자제가 되니까 통제가 되니까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특정한 산업에 많이 집중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일반적인 그런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식 산업 있잖아요 배달 이런 거 이런 데 또 투자했으면 걔네는 또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분산 투자하면 그런 거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별 자산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수익의 움직임이 다른 애들에 나눠서 투자하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분산해서 투자했더라도 시장 금리가 상승하거나 인플레가 확산이 되거나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체계적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구성 자산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이죠 이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얘는 내가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또 철강이라든가 또는 전자라든가 또는 섬유라든가 이렇게 자산 구성을 다양해간다고 해서 얘의 기울기가 움직이진 않아요 변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우아형하는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얘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가져가니까 위험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합한 거를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다 그림에 대한 성격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거 위험의 종류를 잘 물어봐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건 이에만 하면 틀릴 일이 없죠 뒤로 가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은 줄이고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문 3번에도 나와 있죠 수익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위험은 감소하거나 위험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익을 더 높이는 현상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분산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상간 개수 있죠 상간 개수와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간 개수라는 것은요 두 개의 자산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서 또 다른 자산이 움직이는 방향성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간 개수라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요 1 사이의 값을 갖게 돼요 상간 개수라는 것은 그럴 때 여기 있는 자산이 만약에 A와 B의 두 개의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에 대해서 B라는 자산의 반응의 정도 있죠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도 갈 수 있어요 그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나왔다는 얘기는요 A와 B의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있죠 이게 100%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1로 표시가 되는 건요 A, B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분산 효과가 최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을 때 여름하고 겨울이라는 계절에 따라 A가 있고 B가 있었을 때요 A가 소주 사업이고 B가 맥주 사업이에요 그런데 A는 수익률이 6%고요 B가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우리는 B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맥주라는 게 여름에는 높은 매출이 있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하다고요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주는 여름에 매출이 부진하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커져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세시켜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연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C가 있어요 얘가 청량 음료 있죠 콜라라든가 사이다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얘는 맥주랑 똑같이 여름에는 매출이 커지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여름 한철 장사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1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일에 가까운 경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어디에 가까울 때 마이너스의 음의 값을 가질 때가 포트폴리 효과가 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 효과는요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1이라는 거는 100% 같으니까 포트폴리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0.99라더라도 0.01만큼에 대한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 효과는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의 움직임을 알아두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상관계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자 2번에 이렇게 해놨죠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방향성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일 때는 전혀 제거가 되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1만 아니면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제거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얘기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제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맹점이 뭐냐면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만 갖고 문제가 구성이 되면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쓱 바뀌면서 이 중에 하나만 지문으로 들어오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만 명시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까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자산이고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건 두 개 이상의 자산이니까 수익률에 대한 값을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런 의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대수익률의 측정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계산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무슨 값이 주어지냐면 확률값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할 때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주어져 있죠 황하고 불황일 때 확률값이 각각 주어져 있을 때 얘가 40%면 얘가 60%가 되겠죠 전체가 100이니까 그렇죠 그럴 때 A부동산이 있고 B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죠 A부동산에 대한 것이 이게 20% 이게 7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불황이겠죠 불황인데 70% 그러면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 그 다음에 30% 이게 학원에서도 말이죠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못 들은 채 해요 그러면 안 들리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숫자 틀리면은 바로 얘기를 해요 숫자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보기는 다 보고 듣기는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A부동산 같은 경우는 불황일 때 20% 황일 때 70%고요 B부동산은 불황일 때 10% 황일 때가 30%예요 그죠? 그러면 역시 또 각각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개가 백분율이면 하나를 우리가 소수로 바꾸는 게 계산상의 편율을 위해서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A를 보게 되면 A는 2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40%고요 그죠? 그 다음에 7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60%라는 얘기죠 그러면 20에 대한 40%면 8% 나오고요 70에 대한 60%면 42%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은 몇 프로냐면 50%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A부동산과 B부동산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각각 50%라는 거예요 거기 박스 밑에 가면요 거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가로 쳐놓고 되어 있죠 그 비중을 줘야 돼요 그런데 50%의 수익률인데 얘가 찾아낸 비중이 50%니까 25%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황일 때 10% 이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40% 그 다음에 얘가 황일 때 30%가 발생할 수 있는 게 60%죠 그러면 10에 대한 4%니까 4% 나오고요 368이니까 18% 나오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22%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자산 구성 비중이 역시 50%니까 거기에 따른 11% 나오겠죠 그러면 각각 25%하고 11%의 값을 구해서 얘네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36%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죠 왜?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요령이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49페이지에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고관계 이런 거 정리하고 화폐 시간 같이 이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